열반이니 이런 것이 자원을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열반이면 열반이지 그 일반 열반은 몸을 불태워야 되는 거 맞아 맞아요? 몸을 불태우는 거야 화장을 해 거기서 사리가 나와 그건 열반이라고 그래 안 그래? 열반은 니르바나야 인도 산스크립토로 니르바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반은 니르바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반야는 니르바나인데 이건 열반은 니르바나와는 조금 달라 그래서 이 열반은 석가모니가 열반을 했다 해서 했지만 안에서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 사리는 하나의 특징이 인간의 기술로는 쪼갤 수가 없어 쪼갤 수가 없으니까 뭘로 됐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사리를 이런 칩체만한 프레스기에 갖다 놀고 누르면 깨질까 안 깨질까 기계가 깨져버려 사리는 뭘로 되는 건데 그렇게 강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칼로 다이아몬드로 자르면 사리가 잘라지나? 알겠죠? 이것이 인간의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한테서도 사리가 나와 허경령을 부른 사람들은 사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수양을 했느냐 따라서 사리가 인체에서 결정돼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허경령을 자꾸 부르면 사리가 나중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사리는 부사이라 그래 부사이가 뭡니까? 사리를 다른 말로 사리를 다른 말로 부사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뭘로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은 내 밖에 있었어요 내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소리야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이 몇 천년 전 불교에도 나와요 무효열반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우리의 불교라는 사람들이 갖다 붙여 놓은 거야 그냥 열반으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열반은 불교에서 여덟 가지 낙이 있는데 이 열반이 두 번째 낙이야 정각이죠? 그런데 사람은 일단 바른 깨달음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직면해 있어요 불교의 정각열반 해탈고리 반야산매 무화성불 이 여덟 가지가 여러분들이나 중이나 성녀나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바른 깨달음 누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인이 아닌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각은 저 허공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떤 스님이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나 워료대사가 거기에 들어가나 사맹대사가 거기에 들어갈까 달마대사가 거기에 들어갈까 전부 정각이 아닙니다 알겠죠? 열반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열반이요 이거는 정각보다 한 단계도 높은 단계에요 그러니 이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인이 돌아가면 사망이지 거기다 열반을 부채는 거야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지나치게 간념화 해 버린 거야 당군이 말이야 곰에서 뭐 호랑이 뭐 이렇게 했죠 곰족과 웅족이지 그게 사람이어서 알겠습니까? 짐승이 사람으로 현세에서 바뀐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양 반양 아니 해탈 해탈 해탈은 뭡니까? 내나 열반과 같은 거야 굴레에서 해방됐다 벗어났다 여러분은 이 몸이 육체에 갇혀있어 안 갇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육체라는 이 좁은 공간에 우리 마음이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밑을 쳐주면 속이 후련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갇힌 몸을 다시 깜빵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 팽도 안 되는 공간에 딱 갇아 버려 그래 밖에 교도관이 와서 열쇠로 탁 채우고 가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한번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열쇠를 가진 교도관이 뛰어다니면서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그런데 그 수십 개 수백 개 방을 쫓아다니면서 열 수 있나 불이 났는데 바깥은 철문으로 육중하게 잠가놨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주고 있어 그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탁 채우고 갈 때 공포를 느껴요 사람들이 무슨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독방에 안 있어봐서 그런데 나는 독방에 한 팽이 안 되는 이런 좁은 방에서 1년 반을 있어봤잖아 딱 가면 교도관이 와서 열쇠를 탁 채워 탁 가버려 알겠죠? 그리고 낮에 운동할때 와서 딱 열어줘 그 외에는 24시간 갇혀 있는 거 좁은 방에서 딱 갇혀 있는데 화재가 나면 교도관 달아나 버려 그런게 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럼 교도소 불이 나면 그 독방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독방이란 것이 여러분 몸이 바로 독방이야 여러분들이 이 몸이라는 독방에 갇혀있어요 못 벗어나 여기 갇혀 가지고 이 몸하고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이뻐지려고 그러면 넓어지고 아까 여기 연주하신 분처럼 이렇게 부장해주려고 하면 배기 싫어지고 자꾸 이 분도 나이 들면 또 나이 들어가요 그럼 패티김처럼 이분은 얼굴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패티김처럼 곱게 넓어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어 내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도 내한테 온 사람들은 그렇게 늙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은 다 이뻐져서 옛날보다 주름이 싹 없어졌어 근데 밖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이쁜 얼굴이었는데 몇 년마다 가면 얼굴이 주름이 팍 들어 있어 맞죠? 그러니까 허경영을 부르고 허경영한테 와서 한번 본다는 게 내 몸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오고 집에서 유튜브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얼굴이 좋아져 그다음부터 잠이 잘 와 그냥 미운 놈들이 사라져 버려 맞아 맞아요 그렇다면 우울증이 싹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3차원 안에 딱 갇혀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야 이게 내가 가면은 꼭 몸도 따라가야 돼 안가야 돼 이 몸 좀 야 네 몸은 집에 좀 있어라 내 혼자 저 미국장 같으러 간다 몸이 말 들어주나? 안 들어줘요 그리고 또 이게 몸이 안 따라가면 통과할 수가 없어 한 공항에서 당신 몸 어디다 두고 왔어 나 영혼만 좀 비행기 타고 안 돼 몸 가져와 몸 가져와서 지문 찍어 봐 당신 맞나 안 맞나 이러면 몸이 내 행세를 한번 돌아다니 그럼 당신 얼굴 좀 봐 얼굴 찍어야 돼 귀에다가 그럼 얼굴이 나를 행세하고 다니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도 억울한데 옆에서 또 옆에서 또 남편까지 또 요래로 저래로 끌고 다니거든 그러면 이게 끌려다니는 몸이 또 끌려다니니 도저히 돈 때문에 끌려가니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또 월급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 혼만 나타나면 귀신이라고 월급도 안 줍니까 어떻게 몸을 따라가야 직장도 들어가 맞죠? 네 해탈 그러니까 이 해탈을 한다는 이 말도 어려운 말이죠? 살아있으면서 해탈할 수 있나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정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나 이거 열받 안 돼 보리가 있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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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냐 바냐 삼매 무화성불 무화성불 요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가 전부 추상적인 거야 불교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길 도달하려면 한계라도 실천성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맨날 여기에 도달하라고 가리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손님들은 법문을 할 때 여기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요 신도도 안 되고 본인도 안 돼 본인도 유사신으로 강목을 들고 저를 쟁탈하나라고 싸워요 손님들이 속인들이 보고 해바닥을 차요 아우 저 속된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성령이야 조폭이야 쟤 뭐야 맞아 맞아요 절을 뺏기면 거지가 돼 스님들은 노후 복지가 있나 없나 없어요 절에서 물러나면 나그네야 그러면 이질저절 다니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야 돼 맞죠? 그래야 불교 권력 총무원장 이고 뭐고 누가 하나 자기 권력이 있어 줘야 절이라도 하나 붙고 있는데 그 주지를 총무원장 바뀌면 주지가 바뀌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스님들은 주지스님은 낙원에 대기하고 그 주지 발령 바뀌면 보탈이 사고 어디로 갈까 하고 나와요 그러면 또 걸식하는 거야 여기저기 가서 닭발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녀라는 건 원래 빈손이니까 그래도 스님들의 운명이 이게 저대로 될까 노후 불안에 쌓여 있어 몸에 병이라도 나면 갈 데가 없어 어떤 신도가 다 늙은 스님을 따뜻하게 해주나 그러니까 스님들도 살아 있을 때 권세를 가져야 되고 자기 바운데를 만들어야 늙어서 앉을 자리가 있어 누울 자리가 있어 자식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 70살까지 정년이야 70살 넘으면 교회를 나가야 돼 무조건 그러면 교회 나오면 누가 반겨주나 그러나 기독교는 은퇴 목사한테 무슨 대우가 있을 거야 있죠 각자 교회마다 무슨 대우가 있는데 절의 스님들은 그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어 그래서 성불도 이것이 이리 복잡하게 해 봐야 말장난에 불과해 오직 허경영 부르는 건 간단해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말하는 게 아주 적심적불이라 그래 맞아 맞아요 부처가 뭐가 부처입니까 적심적불이다 아니 적심적불이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냥 부처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가 그래서 엄격히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 여러분은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부처가 이미 완성돼 있어 알겠습니까 왜 완성돼 있냐 여러분은 가다가 남의 집에라도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 도와줘 누구라도 도와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남의 안타까운 걸 보면 안타까워해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막 억울한 누명을 서가고 고생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들은 마음속 자체는 깨끗한 부처야 맞아맞아요 이웃집에 밥을 굶는다 그러면 잘됐다 이러진 않아요 아 그거 참 큰일이다 이러죠 맞아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성 깊이 들어가면 전부 부처야 전부 부처인데 현실이 부처가 못되게 하 이거 오늘 가서 애 등록금을 만들어 와야 돼 우리 딸이 아빠 오늘까지 등록금 마지막 날이야 나는 오늘 졸업해야 다음 취직을 해 근데 오늘 등록금 못내면 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가는 거야 딸이 그래 봐요 얼마냐 등록금이야 500만원이다 아버지는 실업자야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가서 구해와 뭐라고 마누라가 설득을 하네 그럼 남자가 기분이 어떨까 이해갑니까 실업자가 나가서 딸 등록금 만들어 오기 어렵겠죠 그럼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해 니가 똑똑해서 니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만들지 왜 아빠를 요마냥 하냐 이런 아버지 있을까 안 그래요 자기 딸이니깐 가슴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부처야 맞아 맞아요 완전한 부처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종교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끄달릴 뿐이지 마음속은 완전한 깨끗한 사람들이야 손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면 이쁘서 죽으려고 하잖아 맞아 맞아요 그렇게 이쁜데 너무 생활이 쪼달리 빡빡하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물이 좀 들어서 그렇지 속은 깨끗한 거울같이 맑은 마음씨야 맞아 맞아요 내가 이렇게 끌어안아보면 한사람 한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어떤 여자든 남자는 좀 덜하지만 다 끌어안아보면 애틋하고 가슴 아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거울 같아 근데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이놈의 부처가 어떻게 바뀌냐 내가 어제 이야기했죠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아니 그냥 남편은 요렇게 온단 말이야 그죠 남편은 요놈을 B라는 거야 요놈을 C라는 거야 아 그래 남편은 요걸 B가 맞다는 거야 근데 마누라는 요게 12 14 그럼 마누라는 이게 월급날이야 그래 그래 아 이게 월급날인데 자기 남편은 이게 월급날이 아니냐 이게 B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A B C 인데 왜 마누라보고 이게 월급날이냐 그러니까 마누라는 이게 13일 맞잖아 이러니까 싸움이 그러면 남자는 수직으로 보는 게 힘이 있고 여자는 수평으로 보잖아 그러면 수평과 수직에서 결론이 나나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백날 부부싸움이라는 건 언제나 비필요 없는 싸움이야 아 그게 13일 뭐 듣고 A B 할 때 B면 어때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야 그때 남자 입에서 막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이러면 여자와 남자가 뒤틀어져 버린 맞죠? 네 이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개념은 수직이냐 수평이냐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남편과 나는 동격이야 그래서 재산도 반반이야 뭐 이렇게 나와 안 나와요 미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그런 추세야 근데 우리나라 옛날 어른은 요렇게 본단 말이야 위에서 밑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한문을 쓸 때도 위에서 밑으로 써요 그래서 남존여비 요렇게 써 안 써 아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써는 분이 있으니까 아 이건 B지 수직적 사고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서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을 만들어 줘야지 인간의 법칙으로 요가지고 평생 싸우는 거에요 아무도 아니죠 네 그런데 하늘 사람은 하늘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게 이렇게 보면 ABC 맞죠 하늘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냐 하늘 사람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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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원인 10차원에 있는 사람은 천부인으로 보여 체처문이 가면 이게 천부인으로 보이는 거야 맞어 맞아요 아니 이게 원 방각 맞어 맞아요 천부인이다 그럼 요거는 삼각형 요거는 원형 요거는 사각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A짜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알아놔야 될 거는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이게 A짜냐 아는데 영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삼각형으로 보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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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속에 무슨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야 그래 그래 어린애가 이걸 보면 뭔지 몰라 아빠 이렇게 생긴 장난감도 있어 이래 맞아요 맞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숫자를 그와 같이 우리는 머리 속에 들어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지 그게 지식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각이나 열반이나 해탈이나 보리나 반야나 삼매나 무아나 성불은 지혜가 있어 줘야 보이는 건데 지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지혜를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자꾸 떠들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 철학적으로 인간에게 이것이 쓰임이 되냐 안되고 허공에 허공 바라보기야 맞죠 맞지 여러분이 빌게이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수천억 수백조를 가지고 흔들어 돌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쳐다보고 있을 뿐이야 맞아 맞아 이게 빌게이체야 그러니까 이상 속에 존재할 뿐이야 이게 실제 이런 이상세계가 있나 없어요 정각도 없고 열반도 없고 해탈 반 이거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만 쳐다보고 테레비 뉴스 보면서 정신욕 한 번 하고 나가서 직장 갔다가 참 요새 살기 어렵네 그리고 집에 오면 하루가 가버려요 맞아 맞아요 하루가 너무나 무리하게 지나가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럼 오직 여러분이 열반되어 있다고 보고 여덟가지가 다 되어 있다고 보는 자가 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전부 붙여야 그냥 여러분들이 전부 붙여야 감사합니다.